안녕하세요 언더퀴즈.com의 F717입니다. 오늘은 LG X-Venture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. X-Venture가 뭔가요? LG가 만든 러기드폰이에요. 사실 삼성은 X-Cover 시리즈가 있어요. X-Cover 지금 아마 4까지 있을텐데 그거에 대응하는 모델이에요. Active는 플래그십이고, X-Cover는 조금 보급형이죠. 그거에 맞는 뭐 저렴이?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 30몇만원, 40몇만원 사이에 그 정도 러기드폰이에요. 사실 디자인 자체는 뭐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아요. 그냥 뭐 약간 쎄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쎄 보이진 않고 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못나지도 않았고 그냥 뭐 저렴이 러기드폰처럼 생긴 뭐 그런 디자인이에요. 사이드에는 메탈... 너 메탈이긴 하니? 메탈이 하나 붙어있고 그 외에는 약간 소프트필 코팅 같은게 돼있는 고무 재질이 있어가지고 특히 뒤쪽은 요렇게 부들부들한 재질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그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놨어요.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그냥 평범해요. 러기드폰으로서 당연한 얘기지만 IP68 방수방진에 밀시팩 인증이 돼있구요. 정면에 지문인식 센서를 겸한 홈 버튼이 있어서 요렇게 쉽게 열 수 있다. 한 가지 신경쓰이는 거는 여기에 백라이트가 없어요. 러기드폰이라 더더욱 백라이트의 부재가 아쉬운 부분이에요. 근데 다른거보다 저는 요 디스플레이가 좀 마음에 안드는데 캘리브레이션이 LG폰 아니랄까봐 아주 이상해요. 굉장히 파란톤이 심하게 나게 돼있는데 문제는 LG폰에는 색깔 조정 모드가 없다는거에요. 아 이번에 V3과에는 들어갔는데 다른 폰에는 없죠. 그래서 요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이 보기 편한 모드밖에 없어요. 근데 보기 편한 모드는 사실 그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거라 그런 효과가 나기는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화이트밸런스 조절 모드와는 달라요.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이왕 화면으로 들어온 김에 소프트웨어 얘기를 잠깐 하자면 먼저 좋은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. 이 퀵버튼 있죠. 왼쪽에 요 버튼이 하나 달려있는 요 빨간거 퀵버튼을 갖다가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한 번 눌렀을 때 두 번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요렇게 각각 설정을 할 수 있고 기본값으론 요렇게 누르면 아웃도어 도구라는게 나와요. 뭐 기압계, 운동량, 날씨, 손전등, 트래커, 낮을 많이 이렇게 뜨는건데 좀 어디선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본 것 같은 레이아웃이죠. 뭐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. 여기에 요즘 폰은 흔하지 않은 FM 라디오까지 들어있다는 것도 맘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. 이제 맘에 안드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.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콘들 좀 에이 좀 촌스러워요. 좀 많이 촌스럽거든요? 사실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렇게까지 그냥 뭐 블랙앤화이트니까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이 좀 테마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좀 내렸는데 이거 내릴 때 여기 설정 아이콘이 없어서요. 한 번 내려서 설정 아이콘이 안 뜨는 거는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최근 본 폰 중에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요. 꼭 두 번 내려야 설정이 돼요. 도대체 이걸 왜 숨겨놨을까? 굉장히 쓰면서 짜증나는 부분이었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터치스크린 민감도가 좀 과해요. 둔감한게 아니라 너무 민감해가지고 버튼을 누를 때 좀 다른 부분까지 같이 눌려버리는 키보드를 제대로 입력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.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인데 스냅드래곤 430은 분명히 64비트 프로세서인데 LG가 가끔 이렇게 하더라고요. 32비트로 빌드를 해놨어요. 그래서 시스템이 32비트인데 뭐 치명적인 성능상 영향은 없겠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. 최신 폰에. 뭐 성능 자체는 스냅드래곤 430이 크게 문제가 있는 물건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냥저냥 뭐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쓰면서 문제가 되지도 않은 뭐 조금 답답할 때가 있겠냐 요렇게 띡띡 넘길 때 음 뭐 그냥 조금 답답하다 정도 사용하면서 큰 문제는 없고 최적화가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알림창을 땡기면 여기 메뉴 소프트키가 떠요. 이 왼쪽에 이거 있죠. 원래 이게 뜰 이유가 없거든요? 가려져서 눌려주지도 않아요. 거기다가 잠금을 지문인식으로 해제할 때도 잠깐 왼쪽 구석 잘 보세요. 왼쪽 구석 잘 보면 이게 떴다 사라져요. 이거 뭐지? 뜰.. 뜰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시스템 이발을 갖고 왔길래 저게 뜨는 거야? 어찌됐건 그래요. 좀 황당해요. 다음으로 카메라 얘기를 잠깐 할게요. 뒤쪽에 카메라가 평평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점은 참 맘에 들어요. LED 플래시는 딱 하나밖에 없지만 여하튼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켜주면 되는데 아니면 볼륨 아래를 두 번 누르든지 이렇게 켜주면 되는데 음.. 그냥 평범해요. 어차피 이 정도 가격을 러기드폰에서는 대부분 뭐 카메라 화질까지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보통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넘기면 뜨는 전면 카메라도 뭐 조금 흔들리고 그렇긴 한데 디테일도 뭐 별로고 그렇긴 한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러기드폰 카메라에서 뭐 크게 많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광각 카메라도 있고 이 사이드가 왜곡이 되는 게 보이죠. 이쪽 조명 보면 왜곡이 되는데 뭐 광각 카메라의 숙명이기 때문에 보정을 하면 좋지만 뭐 저거 가지고까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그다지 들지는 않네요. 뒤쪽에 있는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수준이에요. 뭐 음량이나 품질 모두 그냥 뭐 그냥 딱 이 가격대 러기드폰에서 나올 만한 소린데 좋단 소리는 아니에요.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아래 노트인지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에 놔가지고 안 막히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얘는 여기 뒤에 있고 이 올라가 있는 부분 막히지 않게 올라가 있는 부분도 거의 없다 싶어요. 예전에 Q6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놓고 있으면 벨소리나 뭐 음악은 차치하고서라도 벨소리가 쉽게 막혀버리는 게 단점이에요. LG는 참 뒤에 놓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. 스피커를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데 좀 안 해줬으면 해요. 저는 이어폰 잭이 아래에 있는 거는 참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어폰을 꽂았을 때 좀 이상하게 좀 쉬어가지고 그게 있거든요. 뭔지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뭐 요즘 세상에 이어폰 잭이 있고 아래에 있다 정도로 뭐 충분히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. 사실 그거보다 저는 배터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. 4100mAh 내장형 배터리인데 7시간에서 7시간 반의 화면 켜짐 시간을 줘요. 음 LG폰에서 사실 이 정도 나오는 폰이 흔하지가 않았죠. 뭐 X-POWER 시리즈라든가 사실 걔랑 얘랑 비슷한 게 좀 많긴 해요. 터치가 튀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그건 딴 얘기고 어 이 정도 가는데 퀵차지 2.0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도 꽤 빠른 편이죠. 다만 아래쪽에 충전 포트가 마이크로 USB 포트에요. USB 타입 C가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데 뭐...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비싼 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큰 지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엑스벤처는 조금 심심한 러기드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어 뭐 방수 방지는 요즘 당연한 거고 밀스펙도 사실 플래그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기능은 특별한 사양은 아니죠.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러기드폰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. 음... 삼성이 팔고 있는 X-COWER 시리즈는 사양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분들이 몇 군데가 있고 어... 그게 아니면 뭐 교세라 정도만 이 정도 가격대에 러기드폰을 만들고 있죠. 근데 교세라 폰들이 썩... 에... 네 그렇습니다. 썩... 추천할만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사실 이게 러기드폰이 아니었으면은 이 정도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. 맘에 안 드는 점이 꽤 많고 훨씬... 제가 불만이 많았을 텐데 이 정도 가격대에 몇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러기드폰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어요 저는 사실 이 가격이면은 전세대 액티브들 뭐 S5, X6 액티브 같은 걸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그러시기를 추천해요. 어... 그게 훨씬 좋아요. 근데 뭐 나는 기분 좋게 같은 가격이면 새 폰을 LG 걸 하나 사겠다 라고 하시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러기드폰으로서 저는 좀 더 믿음직한 브랜드의 믿음직한 제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하튼 그거는 개인이 결정한 문제일 것 같아요. 기계 자체는 뭐 그냥 괜찮아요.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딱 뭐 그냥 딱 이 가격의 러기드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 가격의 러기드폰들이 많지가 않아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. 여하튼 그렇습니다. LGX 벤처고요. 아마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진 않을 텐데 뭐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운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알아봐도 될 것 같아요.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트위터, 구글 플러스,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. LG의 러기드폰 엑스벤처였습니다. 끝!